그리고 안 돼가! 리아 한입에 쏙 들어갈 만큼만 동그랗게 해주세요. 눈덩이 봐! 내가 이렇게 가봐? 아야! 아야! 이걸로 이걸 먹을 거야. 이걸로 이걸 먹을 거야. 엄청 맛있는 소스거든. 한번 먹어볼래? 아니, 그냥 먹어보자. 맛있어! 엄청 작게 잘랐으니까 리아도 잘 먹을 수 있겠다. 너무 맛있겠지?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 줄게. 맛있는 밥 먹는 시간. 다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게 드세요. 리아 정말 잘 먹는다. 돼지가 맛있어? 봐봐, 어디 봐봐. 진짜 맛있었네. 진짜 맛있었네. 우와, 리아 최고! 한번 닦아줄게. 리아야, 앞으로 리아가 좋아하는 긴 우리 가족 다 같이 만들어서 먹자. 리아, 뽀뽀. 콰콰콰. 콰콰콰. ㅋㅋㅋㅋ 맛있다. 봐봐. 오빠! 오빠! 석탄의 기추무중날 이하의 딸이 빨간 김치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빠 빨리 구워줄게. 이하야 고기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를 이하가 잘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야 되지. 리아 어떤지 한번 먹어봐. 코 한번 불고? 코 한번 불고? 코 한번 불고? 리아 진짜 잘 먹는다. 어? 근데 갈비도 이렇게 먹는 적이 처음인데. 리아 입안에 있는 거 보자.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어? 뽀미야, 생시야. 진짜 뽀미야, 생시야. 니가. 오, 잘 먹는다. 오, 잘 먹는다. 오, 잘 먹는다.